중앙선 복선화로 폐선되는 철도 부지에 원주시가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원이 아닌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시내를 관통하는 중앙선 철길. 복선화 사업으로 새로 철로가 놓여지면서 내년 말쯤 폐선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사용하지 않는 철도 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고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람길 숲이란 이름의 긴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에서 방곡역까지 11.6km의 폐선 구간을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편수막을 내걸고 원주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80년 넘게 철길 때문에 개발은커녕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 2009년에 그려진 도시계획 도로를 예정대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권이 좋았었어요. 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뭡니까? 원주시는 제일 낙후된 데 아닙니까? 이런 걸 본다면 바람수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 더 발전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죠. 반면 원주시는 이미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해 바람길숲 조성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 철도가 폐선 예정인데 1차 년도에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 설계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원창목 시장이 직접 주민 설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그 자리에서 바람길숲 조성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